자,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엔제 시즌 2입니다. 시즌 1이 이제 끝났고요. 시즌 2를 이번 여름에 개강하게 되는데 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 시즌 1에서 원래 시즌 2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제가 예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한 번만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 알겠어? 관심 있는 분들. 자, 그러면 시즌 1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 불꽃 보탠 엔제, 선생님 불꽃 수학이니까 또 포텐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엔제 여기까지는 다 알 거라고 보는데 그 앞에 실제로 도움되는, 말이 좀 웃기죠? 실제로 도움되는, 우리 사전 가서 실제로라는 말을 찾아보면 실제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 마음 같아서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엔제라고 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그건 좀 말이 웃기는 것 같아서.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 도움되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엔제가 요즘에 이제 엔제 많이들 풀잖아. 그렇죠? 엔제들 많이 풀고 기출 끝나고 난 다음에 엔제 당연히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서 많은 문항들을 막 우리가 접하게 되고 특히 또 엔제에서 많이 어려운 문항들, 많이 힘든 문항들을 우리가 막 접해보면서 연습들을 하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렇게 보면 그래, 진짜로 1등급, 만점에 가까운 정말 잘하는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연습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겠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쌤이 볼 때 그 밑에 그거보다 조금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 엔제한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르르르 같이 엔제를 막 풀고는 있지만 정말로 제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저게 도움이 될까? 라는 퀘스천이 좀 있어. 뭐 강의 다 듣는 데니까 듣긴 들어. 뭐 학원에 가서 아니면 인강으로 다 들어.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들이 풀리냐고 풀리냐고 엔제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런 문항들을 갖다가 막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혹시 뭐 이제 다른 또 엔제나 뭘 이제 많이 좀 푸셨다면 강의만 듣고 있지 않나요? 그냥 강의 필기만 하고 와 잘 푸신다. 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죠. 이러고만 혹지 있진 않아. 이게 진짜 너희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냐는 말이야. 난 진짜 이렇게 생각해.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거 들으면서 필기할 시간에 3점 문항 3점 문항 한 5, 6개 10개 쫙 빠르게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어쨌건 엔제라는 걸 하긴 해야죠. 요즘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진짜 나한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번 수능에서 정말 내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죠. 해야 되고 하고 있냐고. 하고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이렇게 좀 잡았어. 왜냐하면 소위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엔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진짜 그리고 또 특히 선생님 수강생 중에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제를 만들려고 만든 게 바로 이 불꽃포텐 엔제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게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 도움되는 이렇게 생겼어요. 교재는 이쁘게 생겼죠? 시즌1은 노란색이었는데 시즌2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한 권으로 딱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나게 돼 있고 이제 잠깐 교재 강의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보통 엔제 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항들만 좀 생각하게 되는데 선생님 엔제는 3점짜리 문항 물론 3점짜리 문항이라 그래서 막 앞에 막 1, 2, 3, 4번에 나오는 2, 3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3점 중에서 조금 어려운 3점 어려운 3점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나?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3점들 그런 3점 그런 3점 문항들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4점 4점 문제들도 쉬운 4점 쉬운 4점 또 조금 어려운 4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4점까지 알겠어? 까지 원래 계획은 시즌1에서 이렇게 다뤘었거든 사실 시즌2로 넘어오면서 난이도를 확 좀 올리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문항들도 좀 많이 좀 다뤄주면서 이제 진짜 어려운 문항들도 여러분 한번 연습해보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좀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이제 대거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문항들을 조금 더 쉽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정 너무너무 어렵게 좀 만들어서 이건 안되겠다는 문항은 아예 뺐습니다 아예 빼고 여러분 진짜 이번 수능에 최적화되게 어려운 3점 그 다음에 쉬운 4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4점 알겠어요? 네 이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말 트레이닝 시켜드리려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 그냥 시즌1과 비슷한 난이도에요 시즌1에서 원래 이렇게 하고 시즌2에서 난이도 팍 올리는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시즌1과 시즌2 똑같아요 알았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 갈 거다라는 거 그 다음 데이 문제 구성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시즌1 때는 사실 한 데이마다 공통 11문제 선택 4문제 총 15문제를 하루에 풀게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 시즌1 때 학생들을 보니까 그걸 하루에 소화하는 걸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만만치 않아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그걸 데이를 쪼개서 듣는다던가 아니면 막 선택은 안 듣고 막 공통 만드는다던가 좀 이런 학생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아우 쌤 이거 15개가 은근히 빡세여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시즌2에서는 10개로 바꿨어요 10개 10문항 그래서 공통 8문항 선택 2문항 그러니까 공통 8문항 중에서 어려운 3점 2문항 그 다음 6개는 4점 문항 4점에는 당연히 6개 중에서 조금 쉬운 4점 조금 어려운 4점 알겠어?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3점 4점 문항들을 확실하게 연습해 볼 수 있게 또 선택 2문제도 마찬가지 선택 2문제도 하나는 조금 쉬운 거 하나는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또 선택 문항까지 같이 한 방에 저기 데이에 딱 완성할 수 있게 이렇게 10문항으로 구성했고 총 12회차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문항인데 여러분들이 뭐 데이 12 해가지고 뭐 진짜 이게 완강된 이후는 이제 뭐 저기 9월 뭐 이제 뭐야 9평 전에 완강시킬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뭐 이제 12일만 해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여름에 개강할 거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2강 3강 정도씩 올릴 거예요 데이를 그러니까 올라오는 족족 같이 들으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 그럼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잘 하여튼 해설해 줄 거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여러분 성적 올리게 해 줄 거고 또 이번 수능에서 여러분들 정말 문제 많이 풀면서 실수 안 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 3점 문항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3점 문항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알았죠? 4점 문항 쉬운 4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 안 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N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잘 바꿔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이걸 찍는 시점에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원래 다 만들어서 나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막 작업하고 있어 열심히 작업하고 있거든 여러분 하여튼 좋게 잘 찾아뵐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Q&A에 조금 올라온 거 몇 개 한 번 잠깐 얘기해 보면 기출을 끝내야만 N제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래 맞지 원래 기출을 끝내야 N제를 하는 게 맞아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선생님의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N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기출을 지금 하고 있다면 같이 이것도 합시다 알았죠? 뭔가 이렇게 조급하다 기출만 지금 하고 있다 보면 남들은 지금 다 N제 한다는데 나만 기출하니까 어떡하자고 뒤처진 느낌도 들고 뭔가 조급한 느낌이 막 오니까 그렇다고 N제를 함부로 막 건드렸다가 더 멘붕 오고 완전히 막 수학의 흠이 아예 잃어버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의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 보탠 N제는 N제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기출을 지금 아직 못 끝냈다 할지라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냥 기출 열심히 하다가 오늘 하루는 네이 하나 끝내자 또 기출하다가 오늘은 네이 하나 또 끝내자 요렇게 따라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같이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강의 들었을 때 N제를 할 수 있나요? 요렇게 말할게 개념도 안 끝났어요 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치 그 사람들은 지금 개념 강의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개념을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개념을 끝냈다면 끝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들이 들어갈 건데 다시 말하지만 기출과 요 N제 같이 가도 된다 알겠죠? 네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도 된다 자 그 다음 6월 모평이면 몇드금인데 이거 들어도 될까요? 요런 질문이 조금 올라오던데 내가 다시 말할게 개념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라는 사람은 빨리 개념 끝나는 게 우선이지만 개념이 그래도 한 번 좀 끝났습니다 강의 한 번 무불게 한 번 들으면서 정확하게 한 번 다 정리했습니다 요런 사람들이라면 쌤이랑 같이 따라오면 돼요 6평 때 뭐 몇든급이다 뭐다 요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불꽃포텔 N제 시즌1 시즌2 같이 잘 따라오시면 성적 무진장 오를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시즌1과 시즌2가 있는데 반드시 시즌1을 듣고 그 다음 시즌2를 듣나요?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시즌1 끝나고 그 다음 시즌2 가자 단계가 요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시즌2부터 들어도 되고 아니 어쩌면 요 시즌2부터 듣는 것도 더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시즌1은 열다섯 문항씩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많이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문제는 당연히 너무 좋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도움되는 난이도로 잘 했습니다 근데 시즌2에서 시즌2에서 말한 것처럼 열 문항씩 좀 줄여가지고 딱 더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랑 더 잘 소화해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즌2부터 해도 아무 무방해 알았죠? 시즌2하고 시즌1 해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자자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일정 잠깐 얘기하면 교재 입고는 7월 20일 20일 어쨌건 내가 요 캐스트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열심히 원래는 이거 6월 말에 나오는 거였어 6월 말에 교재 입고 다 시키는 걸로 원래 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조판까지 딱 앉히려고 하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밤새 이거 작업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알겠죠? 교재 입고 날짜 그 다음에 강의 개강은 7월 22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의와 함께 교재가 막 나올 것 같아 뭐 그렇게 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강의는 7월 22일 21일 날 21일 날 금요일 날 대치러셀에서 강의를 먼저 촬영할 거고 그 촬영한 강의가 22일 토요일부터 업로딩 될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갈 거라는 거 그 다음 종강은 9월 2일 토요일 날 할 건데 말했지만 9평 전에는 반드시 다 완강 되니까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모욕에서 전에 완강 시킬 거예요 시킬 거고 뭐 작년 수강평 올라온 거 잠깐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면 강의 구성과 교재 3점 쉬운 4점 틀리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드려 정말 제목 그 자체입니다 알겠죠? 진짜 이렇게 말할게 극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아니 지금은 제목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이번 수능에 정말 3점 문항과 4점 문항을 많이 풀어보면서 트레이닝해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엔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듣고 믿고 따라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묻는 부분이나 조금 더 부족하고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나 답을 맞추는 것들은 많잖아요 이 규제에서 문제들과 선생님이 설명 가지고 약점과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녹여 사용할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들어봐요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발전한 것 같대요 알았죠? 자랑해 봤고요 선생님 수강평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을 빵 터트린다 이게 선생님 수강평이야 그래서 불고포텐 엔제예요 알았죠? 이 엔제 선생님이랑 잘 한번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수학에 대한 가능성 또 지금 뭔가 좀 잡히지 않은 이런 체계들 이런 게 딱 잡히면서 점수가 빵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강의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